세상 모든 수컷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테이퍼라는 동물을 아시나요? 녀석은 코끼리, 돼지를 합친 것처럼 생겼습니다 이 돼길인 녀석은 기괴하게 생겼지만 외국 동물원에서는 인기가 많은데요 잇몸만 개한 표정은 심근사를 유발하고 성격이 온순하여 사람 손을 잘 타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을 모티브로 한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만들어졌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테이크일 뿐입니다 개체 중 수컷들은 막강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킬까지 사용하면 무빙까지도 가능하니 이건 진짜 미쳤습니다